네 안녕하세요 저 첫 발표를 맡은 김용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첫 번째 시간이어서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이제 막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기초에 맞는 걸 한번 준비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주제로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이제 책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주제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언급을 하고 간단한 시나리오들로 한번 실제로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은 어떻게 시작되고 처리가 되는지를 이야기할 거고요 예전에 유미노님이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살짝 깊고 넓게 이제 모든 것을 목표로 하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과 저자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자면 이제 원제는 마스터링 비트코인 프로그래밍 더 오픈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고 2017년 7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그윗 업데이트 이전이라 세그윗 관련된 정보는 어펜딕스에서만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번역권은 2018년 10월 1년 뒤에 나왔는데 그래서 세그윗 업데이트 이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자는 이제 안드레아즈라고 해서 되게 뭐 이쪽 부분에서 꽤 유명하신 분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터링 이더리움도 이분이 이제 저자이시고요 이제 이것 외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펼쳐보기라든지 밑바닥부터 시작한 비트코인이란 책 그리고 뭐 비트코인 ORG에 있는 것들 그리고 채치 BT를 통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왜 비트코인인가를 한번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고 뭔가 기술을 배울 때는 언제나 오리진과 코어 부분에 꽤 집착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점을 제대로 알고 시작하면 이제 지금 블록체인 쪽에서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맥락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내에는 좀 이더리움 중심으로 개발 생태계가 있으니까 비트코인으로 제가 집중을 하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한번 과거의 제 생각과 이제 현재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 과거에는 저는 진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것이 결국 그냥 내가 아는 것도 그냥 뭉퉁그러나 놨을 뿐인데 라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아예 저는 거래소에서 만드는 뭔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래소 자체를 노드로 착각을 했다든지 그리고 작업 증명 같은 거 아니 전기를 왜 쓰지? 라는 식의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이 기술들은 딱 비트코인이 해결하려는 문제에 딱 맞는 가장 적합한 기술들을 모아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비트코인이 아 인센티브구나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인센티브를 만들어내는 게 채굴자이고 채굴자는 또 다른 역할을 가진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멤버이고 그리고 거래소는 그냥 엑스체인지만 하는 곳이고 의미가 있다면 리얼월드와 디지털월드의 접점에서 있는 곳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도 디지털 머니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해 유지가 되더라 그러면 이 제3자가 신뢰가 이제 떨어지거나 그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가능케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건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부분하고 비트코인 코어라는 이제 레퍼런스 인플리먼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드를 한번 살펴보면서 기본적인 것을 본 다음에 피자데이라고 그 비트코인으로 실제 피자를 구매했던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꾸며봤는데 이걸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본 다음에 소액결제 한 건 그리고 고액결제 그리고 그때 생길 수 있는 문제 같은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시나리오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하다가 이것만으로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정도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의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비트코인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중집을 방지가 되는 디지털 머니를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없이 해결한다 인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솔루션이 이러한 이러한 기술들을 쓰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신뢰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돈 그 자체에 대한 신뢰와 돈과 관련된 어떠한 송수신 관리에 대한 신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돈 그 자체는 이제 이 신뢰를 해주는 곳은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송수신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해주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하였는가를 정리를 먼저 해보면 일단 비트코인은 하나의 회계장부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단위를 쓰는 하나의 회계장부를 정해놓고 그 공급량을 이제 2100만 개로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돈 그 자체에 대한 신뢰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돈과 관련된 송수신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노드들이 이 단 하나의 장부를 갖도록 하자 그리고 그 장부의 검증은 모두가 알아서 같이 하자 그런데 그때 일정 시간마다 모두 같은 내용을 갖도록 하자 그리고 장부의 내용은 이제 첫 내용부터 끝까지 시간 순으로 연결되게 하고 추가는 있지만 삭제는 없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장부에 추가되는 내용은 이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평균 10분에 한 번씩 제시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든 이들이 알아서 선택하도록 하자라는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이 신뢰를 구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알아본다면 일단 비트코인은 네 가지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산화된 P2P 네트워크입니다 결국은 비트코인 프로토콜이고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조금 더 정의로 보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것은 결국 노드들의 집합입니다 이때 노드들은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따르는 서버, 컴퓨터, 프로그램, 피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비트코인 프로토콜의 프로토콜은 심플하게 어떤 정해진 데이터를 정해진 액션, 정해진 룰에 따라 행동을 하자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이제 정해진 어떤 데이터, UTS, 트랜젝션, 블럭 이런 데이터들을 각자의 정해진 역할에 따라서 처리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건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노드라고 적었는데 비트코인 코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그램, 클라이언트를 소개를 할 건데요 이건 이제 사토시 클라이언트라고도 불리고요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개발한 다음에 이제 맨 처음 나온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노드라고 적었고 일단 이 비트코인 코어라는 얘는 이제 비트코어의 시스템의 참조 구현이라는 건데 어떠한 의미냐면 기술의 각 부분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권위 있는 참조다라고 이제 명치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해보면 네, 그냥 근본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뭐 지갑이나 거래나 어떠한 밸리데이션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구현한 게 바로 이 비트코인 코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우리가 아는 뭐 블록이나 트랜잭션이나 뭐 이런 것들과 그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를 위해서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런 리스트를 갖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코어는 이 네 가지의 역할을 월렛, 마이너,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 그리고 라우터 이런 역할을 다 수행을 하는 예고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네 가지 역할을 다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게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모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미지적으로 이제 보자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노드입니다 하나의 노드이고 하나의 노드가 네 가지 역할을 가진 걸 이제 표현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책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월렛, 마이너, 블록체인, 그 다음에 라우팅,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이 왼쪽에 있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각각의 노드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고 이 오렌지색, 주황색을 통해서 얘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술, 소프트웨어 이제 뭐 레벨로 보자면은 뭐 피어디스커버리를 하고 뭐 커넥션 매니저를 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씩 봐 보자면 롤들을 한번 봐 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월렛인데 월렛은 이제 트랜잭션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어드레스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추상화를 하는 역할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해당 어드레스의 밸런스라든지 그리고 이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만든 트랜잭션에 현재 뭐 언컴펀드인지 아니면 컨펌 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파악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코어에서는 제작되어 있고 뭐 요즘에서는 이제 모바일로 이런 식으로 원래 우리가 아는 그런 월렛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라우터 역할인데요 네, 이건 이제 트랜잭션과 블럭들을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는 이제 노드로 들어가는 거고 아웃바운드는 그 노드를 통해서 나오는 그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 데이터들을 계속 보내고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전파를 보내는 데이터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룰에 맞춰 반드시 밸리데이션 한 예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P2P 네트워크인 이상 이 고아라는 올펀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모, 블록체인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약간 고립된 이 트랜잭션이나 블럭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P2P 네트워크로 통신을 하다 보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그 서로 P2P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그림은 이쪽의 노드가 트랜잭션을 만들었고 자기 자신은 이제 밸리데이션 했고요 혹은 다른 노드들을 통해서 이 트랜잭션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밸리데이션을 해서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브로드캐스트를 하면 받는 애들은 다시 이 받은 트랜잭션을 밸리데이션을 한 다음에 다시 브로드캐스팅을 한다 이런 의미로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 구성 요소로 두 번째는 공개 거래 장부라는 건데요 결국에 우리가 아는 그 블록체인이고요 그래서 블록, 맨플, UTXO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비트코인 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램과 디스크가 있다면 뭐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는데 일단 쉽게 한번 그려봤는데요 램 같은 경우는 이제 맨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언컨펀드한 상태의 트랜잭션을 모아놓은 그런 맨플을 유지하고 있고 UTXO는 이제 그 항상 승인된 출력값을 담는 그런 트랜잭션을 조금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 단위의 그러한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스크에는 우리가 아는 그 블록체인으로서 이제 블록이 담겨져 있고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블록 안에 사실 트랜잭션들이 이제 모여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블록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한 건 이제 블록 헤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 결국 인풋과 아웃풋으로 되어 있고 그게 뭐 위트니스 락타인 같은 게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 인풋에서는 결국에는 이 잠금 아 잠금이래 이제 그 해제하는 스크립트가 있고 그리고 아웃풋에는 이 잠금하는 스크립트가 있고 그 외에 뭐 벨크 그 이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떠한 트랜잭션에서 왔는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 인풋과 아웃풋의 이 필드에 속해 있고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실제 시나리오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은 당연히 계속 거래가 생겨나니까 당연히 누적되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UTXO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트랜잭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진 이 아웃풋을 소비하지 않은 상태의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 0으로 유지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 쓰지 않는 그런 트랜잭션의 들을 이야기하고요 이 맨플 트랜잭션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컴파운되지 않은 아직 그 대기 상태에 놓여있는 블록으로 가야 할 트랜잭션의 개수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심심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블록이 최대 1MB를 스펙상 갖는데 지금 현재 블록의 높이가 83만 얼마입니다 그래서 한번 곱해서 계산했더니 한 830GB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550GB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랜잭션은 이건 이제 좀 가변인데 왜냐하면 스크립트에 따라서 이 바이트의 수가 달라지고 그리고 뭐 인풋의 수, 아웃풋의 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변수가 많아서 이거는 사실 조금 의미가 없기는 한데 어쨌든 한번 맨플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88MB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실제로는 150MB에서 300MB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UTXO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누적되어 있는 게 160 곱하기 이제 100만 개가 있는 건데 뭐 계산해보면 32GB가 나오는데 말이 안 되겠죠 이거는 근데 이러면은 왜냐면 왜냐면 플로드를 돌리기가 힘들겠죠 32GB를 이 램에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래된 UTXO를 제외하고는 사실 램에 띄워놓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는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분산화된 수학적 결정론적 통합 아랭 해가지고 분산 채불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제 채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이너의 역할을 이제 비트코인 코어가 또 하는데 이제 그 블록채굴의 마이닝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ASIC 기반으로 해서 채굴하지만 그 전에는 이제 또 GPU의 시대가 있었고 뭐 이제 최초의 초창기 때는 CPU로도 채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비트코인 코어에서는 이 채굴 옵션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마이너의 역할은 이제 이 역할은 이제 뭐 없어졌다 라고도 생각해도 되지만 코드 레벨로는 아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증명인데요 제가 작업 증명을 처음에 이해를 못 했던 건 이 해시캐시에 대한 이해를 없어서 제가 이해를 못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시캐시라는 건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메일의 헤더에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 비용을 증명을 함으로써 이제 이, 이것 자체가 이 메일 자체가 스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이는 그러한 기술인데 결국에 이 생각의 근간에는 이제 어? 이런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스팸 메일을 보내지 않았을 거야 가 되어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어? 가성비가 나와야 그 스팸 메일을 그 스팸 메일을 뿌리는 사람도 그러한 액션을 하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해시캐시라는 기술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였고 그리고 작업 증명은 결국 이 해시캐시에 발전된 형태인데 결국 작업 증명이 하려는 건 이러한 노력 비용을 증명함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쓰는 비용 채굴기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뭐 채굴기를 돌리는 그 전기 비용 뭐 공간에 대한 관리 이러한 모든 비용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블록을 그 블록을 채굴한다면 이것은 이것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블록 체이닝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블록을 체이닝을 한다면 만약에 이제 블록 100개가 쌓였다면 이제 0번부터 100개까지 굉장히 그 강한 강도로 이 블록 0번째에 있는 트랜잭션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검증이 되어 있겠죠 검증이 되고 보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체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수학적 계산 횟수가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뢰가 쌓인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이제 6회 이상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은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기준점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번째는 이제 분산화된 거래 검증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래 스크립트인데요 중요한 건 이러한 디지털 서명 등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 소유권이 성립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암호화가 사용되었는데 이게 신원의 증명 말고는 다른 내용은 모두 암호화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통신상에서 이 데이터들은 언제나 오픈되어 있고 반화적으로 이제 암호화는 비트코인에 있어서 이제 그래서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암호화 되어 있지 않고 하지만 어 그래서 나라는 걸 증명만 하면 이 공개되어 있는 자산은 이제 내 거다라는 게 이제 보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아까는 이제 비트코인 코어를 봤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풀 노드라는 개념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왜냐면 이 풀 노드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노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풀 노드는 모든 거래가 아까 봤었던 관리해야 되는 그 데이터 중에 트랜잭션이죠 트랜잭션이 모두 담겨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최신본으로 유지한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노드는 제일 첫 번째 블록 그러니까 최초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을 시작으로 가장 마지막까지 알려진 그 블록을 독립적으로 거래를 구성하고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디센트럴라이즈 함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플로드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는 일단 이웃 노드들하고 연결되어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러한 블록체인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플로드는 처음에 단 하나의 블록 우리가 아는 그 사토시가 썼던 2009년 2월 3월 뭐 영국 은행이 어쩌고 써 있는 그 블록을 시작으로 다른 피어들에게 블록을 받으면서 이 네트워크를 동기화하고 자기 스스로 블록 하나하나 트랜잭션 하나하나를 다 검증하면서 이 전체 최신 블록체인은 이제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돌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 이 시간이 이제 아무래도 이 블록의 수가 늘어나니까 지금 한 저도 이제 한 77% 정도 됐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해보니까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라즈베리파이3 이런 거는 조금 더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누구나 돌릴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노드가 각 거래마다 독립된 검증을 실시한다 그리고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통해서 새로운 블록을 채굴하고 그것을 각각 독립적으로 또 추가한다 그리고 새로운 블록을 또 독립적으로 검증한 다음에 알아서 블록에 연결한다 그 블록에 대한 선택은 또한 독립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 독립적 검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받은 다음에 아니니 제가 전달하기 전에 모든 비트코인 그 트랜잭션은 우선 검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하지 않은 거래면 항상 그 첫 노드에서 폐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을 블록 또한 그것도 이제 항상 검증의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각각의 노드에서 알아서 독립적으로 검증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보여줬던 그 그림에 이제 덧붙여서 이거 이제 블록인데 만약에 이쪽 이 노드가 뭐 채굴을 했다면 즉시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그것들을 받은 이 노드들은 이제 밸리데이션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맞다면 자기 체인에 연결을 하고 혹은 뭐 연결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전파를 하는 이러한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고 누적 연산 체인을 독립적으로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말이 어려운데 다른 책에서는 이제 결국 긴 블록체인 선호 정책이다 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건데 어 우리가 그 뭐 어차피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잘 아시니까 결국에는 이 분기현상이라는 게 항상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 분기현상에 대한 해소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냥 그대로 둔다라는 게 이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채굴은 일단 10분에 한 번씩 되지만 만약에 채굴이 5분 만에 되고 어떠한 채굴자가 해당 블록을 전파했었을 때 또 다른 채굴자가 그거를 받고 내가 이미 채굴을 진행 중이니 여기 내 채굴을 끝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해야지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5분 만에 만약에 블록이 나왔다면 나는 그 5분 만에 나온 그 블록을 구모로 해서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게 나에게는 훨씬 더 이익이 극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각 채굴로드는 이제 자신의 이익을 극대하기 위한 선택으로써 이제 언제나 그러한 선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제 블록을 전파를 하고 했을 때 언제나 그러한 내 이익이 극대해야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긴 블록체인 선호 정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이제 개인의 이기심과 전체 시트 안정을 위해 가능 방향이 일치한다 네 이게 이제 그 책에 있는 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비트코인의 좋아하는 포인트라서 한번 적어봤고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긴 블록적 책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리고 블록체인의 높이라는 것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뒤집는 게 어렵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긴 블록체인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 앞으로의 블록이 또 내가 선택한 이 블록이 앞으로 선택되어지고 이제 있는 곳 이제 채굴자의 입장에서는 비용 낭비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채굴의 평균 시간이 10분에 한 번씩 이제 체인 경쟁이 이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평균 채굴 10분이 저는 그래서 조금 궁금했거든요 왜 10분일까 근데 이제 뭔가 정확한 수학적 답은 없었고요 그것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거든요 어디에서나 서토시의 어떠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 10분을 2분의 1배 하고 그리고 2배로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얻은 결론은 아니 제가 얻었다기보다는 생각한 것들은 첫 번째는 이제 난이도가 2분의 1배가 되는데 그럼에 따라서 이제 영향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거래 처리 속도가 증가한다 이거는 되게 좋은 거겠죠 근데 이제 고아 블록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P2P 네트워크니까 이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그만큼 늘어날 거고 그리고 그게 P2P 네트워크는 순서상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 순서로 어떤 네트워크를 전달받는 게 아니니까 그만큼 더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부하가 증가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아 이거 뭐 이제 2분의 1배의 시간으로 이게 채굴이 된다면 이제 난이도가 이제 2분의 1 되는 걸 의미를 하는 거니까 그 뜻은 이제 이중집을 위한 공격 시도의 성공 확률도 금방 늘어난다는 거겠죠 그리고 채굴자의 측면에서는 이제 그 채굴 보상 시기가 이제 100블록인데 이 100블록의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채굴자에게는 유리하겠고요 그리고 20분이 된다면 지금보다 난이도가 2배가 될 거고 거래 처리의 속도는 2분의 1배가 되는 거겠죠 대신에 이제 고아블록이 줄어드는 건 좋고 그리고 보안 문제 같은 경우는 더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채굴자 입장에서는 또한 굉장히 분리해지는 거겠죠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채굴을 해서 나온 비트코인을 처리를 해야 될 건데 그게 그 시간이 2배가 늘어난다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분리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10분이라는 건 그냥 어떤 베이스라인 같다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10분이어서 지금의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진 건지 혹은 환경에 딱 맞는 10분을 내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10분이라는 것은 그것에 뭔가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10분이라는 시간은 기가 막히더라 라는 게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 머츄르티라는 건데 그건 이제 채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채굴 비트코인은 채굴에 성공했을 때 받는 채굴 보상금이고 이 채굴 보상금을 바로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채굴된 블록을 기반으로 해서 100개의 블록이 쌓인 다음에야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의 전제는 이 100블록 정도만 기다리면 반드시 한 명의 승자가 가려진다 즉 단 하나의 메인 체인만이 남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이제 모든 노드가 각자 원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루 안에 왜냐하면 100개의 블록이라는 그 기준이 있으니까 이 100개의 블록 안에 모두 같은 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거는 조금 재미없었던 것 같고 뒤에 것도 재미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나리오로 한번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이 대충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피자데이로 알아본 글자라고 적어봤는데요 비트코인 피자데이라는 건 이제 2010년 5월 22일에 이걸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라스들로라는 분이 이제 피자를 원한다 라고 이제 적은 거죠 나는 이제 뭐 비트코인 만개로 나 피자를 사고 싶어 라고 한 거고 그래서 영국 이분이 또 영국에 사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레미라는 사람이 아 그럼 내가 너한테 피자 내가 보내줄게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의미 깊은 그 날인데 즉 비트코인이 디지털 상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현실 리얼 월드와 이제 접점이 생긴 실제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트랜잭션을 실제로 아예 이렇게 비트코인 피자라고 해가지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망대의 비트코인을 보냈다 그럼 이 주소에서 제레미라는 사람한테 보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2010년이어서 아마 비트코인 코어 클라이언트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노드들이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고 라스듈로와 제레미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각자 노드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러한 각자의 그 상태가 있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거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트랜잭션을 만들건데 뭐 이건 이제 이거에 맞춰서 만든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유미노님의 그 유튜브 영상이 되게 그 자세히 잘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이제 빠르게 생략하고 그래서 라스듈로는 이제 트랜잭션 정확하게는 라스듈로의 비트코인 코어 노드에서는 이제 UTXO를 보면서 이 인풋이 어떤 아웃풋의 그 어떤 아니 그 이전의 트랜잭션의 아웃풋인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언락킹 스크립트가 유효한가를 볼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된다면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상대방의 펍키를 넣어서 이제 락킹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제 천천적으로 이 하나의 트랜잭션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트랜잭션이 이제 맨플 자기 자신의 맨플에 올라간 다음에 뭐 이건 이제 당연히 그 밸리데이트를 시켜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브로드 캐스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트랜잭션은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노드들에게 갈 거고요 그리고 제레미도 이거를 뭐 받기도 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랜잭션을 모아서 어떤 한 노드가 이제 이 트랜잭션을 포함시킨 제가 일부러 이렇게 노란색으로 했는데 이 포함시킨 이 블록을 체구를 할 거고 이 체구를 이제 또 전파를 하겠죠 라스질로는 이거를 이제 밸리데이트 한지 보고 제레미도 이제 받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라스질로와 제레미 사이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비트코인 블록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서 어 그냥 한번 적어봤는데요 뭐 직접 피자를 전달한 건 아니고 대신 주문 결제에서 피자를 배달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전세계에서 있고 어떠한 유저가 이렇게 트랜잭션을 만들면 그 마이너가 이러한 트랜잭션이 블록에 쌓여서 이제 채굴이 될 거고 또 이 채굴들이 계속 쌓이는 뭐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시나리오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네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커피 한 잔 사는 시나리오를 한번 준비해 봅니다 일단 SPV 노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SPV는 이제 심플 페이먼트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라이트웨이트한 노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와 같은 구조 아까 같은 그런 비트코인 코어가 가진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런 풀 블록체인 노드의 구조가 아니라 이제 블록 헤더만 저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거래 검증은 필요하니까 이때 머클 트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고 UTXO 관리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연결된 주변 노드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드와 이제 SPV 노드를 비교를 하자면 일단 풀로드는 이제 만약에 어떤 여행자가 낯선 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를 가고 목적지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거리와 주소 전부가 표시되어 있는 이제 굉장히 상세한 지도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SPV 노드는 이제 매번 이제 방향이 바뀔 때마다 아무 얘기나 길을 물어보는 상황이 있죠 물어보는 게 주변에 P2P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SPV는 이제 블록의 높이 대신에 깊이를 참조해서 거래를 검증합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블록 0번째부터 시작해서 그 아까 이야기했던 83만 몇 번째 그게 이제 블록의 높이라면 이 깊이는 이제 그 시작점이 이제 현재의 블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받은 현재의 블록을 기준으로 이제 깊이가 1이면 그 부모 블록이 되겠죠 그리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블록이면 이제 뭐 P2P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식으로 거래를 검증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자세히는 다루지는 않겠지만 특정 이제 UTXO를 요청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주소에 있는 애가 이 UTXO와 뭔가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러한 비트코인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사람들한테는 캐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때 쓰이는 기술이 이제 블럴 필터라고 해서 이제 더 많은 수의 무작위 UTXO를 만들어내고 이 조금 더 덩어리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나는 필요한 UTXO만 UTXO만 이제 처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SPV 월렛은 아까의 그 노드와는 다르게 월렛의 기능과 이제 라우팅 노드의 기능만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엘리스가 이제 옆에 있는 게 이제 엘리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밥인데 이 밥의 카페에서 내가 비트코인을 내고 커피를 한 잔 산다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보자면 뭐 사실상 아까 그 피자와는 피자가 굉장히 유사하긴 합니다 이렇게 엘리스와 밥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이제 작은 거죠 근데 어쨌든 엘리스가 이제 이 트랜잭션을 만들어낼 건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데이터를 주변의 노드에게 요청을 해서 받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트랜잭션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트랜잭션을 전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파를 하고 이제 하면 이제 밥에게 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이 지금까지의 상태는 이제 맨풀에 어떤가 어떤 노드들의 맨풀에 위치하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에요 뭐 해당하는 트랜잭션이 이 블록에 포함될 때 즉 채굴이 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조건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이 일단 각 노드 맨풀에 위치한 상태 그 여러 노드들에게 이미 맨풀에 위치해서 이제 곧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사실 커피 한 잔 같은 소액 결제는 그냥 이 언컴퍼드 트랜잭션만 확인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채굴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트랜잭션을 만들어내는 이 몇 초 만들어내서 전파가 되는 이 몇 초 만으로도 충분히 결제가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거는 곧 이제 어떤 판매자가 신분증이나 설명 같은 거 확인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 받는 거랑 비슷한 위험 정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 시나리오에서 비트코인이 보장하는 건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비트코인의 소유자 변경까지만 비트코인이 보장하는 거지 커피를 제공하는 건 당연히 비트코인이 하는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커피를 제공하는 건 결국 구매자와 판매자가 알아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척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인데요 미술품 구매입니다 보장 결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51%의 어택 공격을 한번 볼 건데요 멜러리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멜러리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롤의 비트코인 갤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 그 이 페인트를 페인팅을 하나 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나 일단 멜러리는 악의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구매자고요 이중 지불을 하려고 하는 구매자입니다 그리고 폴은 폴이라는 사람이 따로 이제 존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멜러리를 돕는 악의적인 채굴자인 거고요 그때 이제 아까 그 첫 번째 아니니 그 앨리스와 바베의 예제처럼 언컨버드 트랜잭션이 나왔을 때 거래를 완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멜러리가 그 캐롤에게 비트코인을 보내고 언컨버드 트랜잭션을 보이고 그러면 이제 캐롤이 아니 그림을 그냥 줘버리면 그러면 이때 멜러리는 이제 또 다른 트랜잭션을 바로 이제 생성을 해서 이중 지불을 시도를 하는 거죠 악의적으로 그러면 이제 폴이라는 이제 악성 채굴자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반드시 이제 그 멜러리가 두 번째로 만든 그 트랜잭션을 포함시키는 블록을 만들어서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시도가 성공이 되면 그러면 이제 캐롤은 그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한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한 비트코인이 이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반드시 그 뭐 폴이 51% 이상을 가졌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모든 채굴자가 폴의 세력은 아니고 그리고 이러한 그 채굴이라는 게 그 결국은 확률적인 결과이니까 반드시 이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지금 현재 상황은 벌어질 수가 있는 거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쉽게 해서 아니 조금 더 그 캐롤이 조심을 해서 블록 하나를 포함시켰을 때 그림을 받는다면 어떨까 라고 했을 때는 이제 폴이 이제 자기 자신이 가진 채굴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폴의 채굴력이 전체의 51% 이상이라면 이제 기존에 채굴되던 블록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멜로리가 또 다른 트랜잭션을 만들 때 걔를 이제 포함시키는 블록을 채굴한 다음에 걔를 그냥 전파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자기 자신이 51% 이상의 채굴력을 가졌으니까 또 다른 노드들이 또 이거를 계속 선택을 하고 전파를 하면 이게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중 지불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51% 공격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51% 미만이어도 낮은 확률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지금 현재 해시레이트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나 분배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보니까 이렇게 뭐 파운드리 USA와 엔트풀이라고 하는 이 큰 두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연합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둘 이상이 이제 50% 이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어쨌든 30% 넘지 않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파운드리 USA 같이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 혹은 민주주의 사회에 이 기업은 저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뭐 이제 중국에서의 채굴기업은 과연 어떠한 변수를 만들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중 지불, 송목적인 이중 지불의 확률이라는 건데요 이 X축은 이제 블록에 채굴된 아니 그러니까 시도하려고 하는 이중 지불 시도하려고 할 때 채굴된 블록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해시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까 뭐 한 28% 정도로 하면 얘가 집중적으로 이제 그 블록 하나가 쌓였을 때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내가 이거 이중 지불을 해버리겠다 라고 한다면 56%의 확률로 이중 지불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51% 공격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사실 저도 이걸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51% 공격을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은 이제 공격자가 소유한 비트코인만 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비트코인을 언락킹 할 수 있는 디지털 서명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소유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 안에서만 51%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공격자가 유리한 상황을 제가 한번 지어짜봤는데 일단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대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 51% 공격을 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만큼 이득이 안 나니까 근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해싱 파워가 51%가 될 때까지 비트코인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화된 이 해싱 파워 52%가 될 때까지 아무도 몰라야 된다 근데 굉장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어렵죠 그리고 지속적인 자금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채굴의 난이도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채굴기는 계속 발전을 하고 그러니까 50%를 넘겨야 되는 그 순간 혹은 그 이상도 왜냐하면 다른 공격자 다른 49%의 채굴 업체들이 또 채굴을 계속 시도할 테니까요 그 순간까지 계속 채굴기에 그 돈을 내야만 하는 거죠 지속적인 비용이 있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소유한 비트코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쨌든 내가 소유한 비트코인만 그 대상이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 비트코인을 소비해서 그의 상응하는 무언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중 지불을 해서 어쨌든 아까 캐롤과 멜러리의 애처럼 그림을 하나 얻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그런 이득을 동시에 이제 이중 지불과 함께 얻어내야 한다는 거 그럼 이제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과연 이걸 공격하는 사람이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파괴하면서까지 51% 공격이 통했다라는 사실만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그 가치를 굉장히 잃어버릴 테니까요 과연 이걸 시도할까 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그 자체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시도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채굴 쪽을 살짝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해시 레이트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채굴기를 살짝 여러 개 여러 개는 아니고 그냥 연도별로 한번 알아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격은 2년인데 그 맥스 해시 레이트가 2배 많게는 한 3배 이렇게 해가 갈수록 증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2월 14일 기준으로 이제 이 채굴기를 샀을 때 어떤 이득이 있냐 인건데요 이거는 그 사이트에서 바로 그 계산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는 이제 킬로와트아워당 이제 0.12달러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2021년 모델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득이 나지가 않는 상황이 그리고 23년에 채굴기를 써야 이제 이만큼이 이제 남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는 공간에 대한 비용도 생각을 안 한 거고요 아까 그 사이트에서 알려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걸 관리하는 비용 그리고 채굴기만 사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마이닝풀에 가입을 하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얘가 아까 그 23년 채굴기로는 만 되진 않겠죠 주기적으로 계속 교체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비용이 굉장히 커서 그래서 이 51% 공격을 위한 채굴 산업의 독점은 글쎄요 이거가 뭐 이득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멜러리의 예로 봤을 때 그럼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 거래를 인정하고 상품을 제공하는 시점은 언제가 되어야 하느냐 라고 봤을 때 일단 비트코인에선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거래가 완료돼서 물건 넘어가는 시점은 너네 거래 당사자끼리 그냥 정해져 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앨리스와 바베 이에서도 비트코인이 보장하는 건 결국 비트코인 소유권만 이전될 뿐 그 외 거는 이제 알아서 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판매자가 정하고 판매자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거래 시점대회를 봤을 때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 이거 1번을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2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번부터 이제 그 지갑을 통해서 트랜잭션이 이제 이제 그 만들어졌고 우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이제 이 트랜잭션이 이제 도착한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는 것이고요 2번은 그리고 3번은 트랜잭션이 이제 블록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10분 정도 걸린 거죠 3번은 그리고 4번은 이제 그 블록보다 여러 블록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블록의 수는 6개 이상 그러니까 6개는 10분 곱하기 6이니까 이제 1시간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의 수가 100개 이상 이거는 이제 그 어 포인 베이스에 그 비트코인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기준 채불 100개 이건 이제 절대 그 취소가 될 수 없는 그 블록인 거죠 그 블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라면 2번이나 3번으로 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2번은 그냥 어 굉장히 빠른 거래를 할 때 하고 실제적으로는 아마 3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은 뭔가 상품을 준비하고 배송하고 이렇게 될 필요가 있으니까 어 보통 3번이 되겠죠 어 뭐 물론 배달처럼 굉장히 빠른 배달을 원하는 경우에는 뭐 2번도 시도할 수 있겠지만 뭐 아까의 예처럼 그렇게 뭐 뒤집힐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쨌든 2번에 3번을 이제 판매자가 알아서 정하고 구매자는 그거에 따라서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거래 할 때는 아까 앨리스와 바베의 예처럼 2번의 방법으로 네 하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이제 3번에서 4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 하나 혹은 블록 6개 이상 이런 식으로를 이제 기다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처럼 굉장히 큰 금액이라면 사실 오히려 이렇게 5번처럼 100개 이상이 쌓인 이 시간을 두고서 이제 받으면 되겠죠 사실 미수품을 뭐 바로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한다면 네 그 비트코인으로도 충분히 이 고액 결제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어 거의 마지막인데요 어 이제 이러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제 보이는 이제 해결해야 할 점이고 제가 이제 좀 많이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 유통 업계에는 라스트 마일 프라블럼 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유통의 가장 마지막 단계 실질적으로 무언가 서비스나 물건이나 이러한 것들을 전달해야 되는 그 시점이 바로 그 렉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게임 기다릴 때 렉 생긴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렉이 항상 가장 마지막 단계 생긴다 그 안에 그 구매에서부터 이 가장 마지막 전 단계까지는 어떻게든 뭔가 최적화를 하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지만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항상 렉이 생기더라 근데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보니까 이 디지털 월드가 그 가장 최종 직전까지 라고 한다면 이 리얼 월드라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시점이 뭐 되게 좀 치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적으로 어 비트코이만으로 환불을 구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HLTC를 쓰거나 아니면은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제3,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또 필요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저도 뭐 딱히 뭐 해결 방법이 생각나는 건 아니고 그냥 좀 더 공부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2017년 기준으로는 이제 여러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어 노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특이한 거는 예를 들어서 어 풀프로토컬 서버지라는 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말 채굴자들을 위한 서버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마이닝 하는 노드들에게 이제 데이터물을 뿌리는 것에 이제 역할을 둔 그러니까 이러한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뭐 이렇게 마이닝풀이라던가 스트라텀 마이닝이라는 이건 스트라텀은 채굴 프로토컬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문적으로 생기고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비트코인 프로토컬을 봤고요 그 다음에 플로드 간에 이제 비트코인 결제 과정을 이제 피자데이를 그리면서 한번 봐봤고 그 다음에 SPB 노드로 이제 소액 결제하는 걸 봐봤고요 그 다음에 고액 결제로 이제 미술품 구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준비하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어 준비 안 한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어 이거는 이제 진짜로 마지막인데 어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어 항상 들었던 생각이 아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채굴 과정 이런 것들을 아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확히는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할까?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과 난이도가 이게 비슷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비대칭 키 이런 것들 개인 키 관리 되게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까 비트코인 어드레스 이런 것도 사실 계좌번호도 사람들 버거워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새로운 자산군이고 뭐 국경을 넘나누면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데 또 아 너무 알아야 될 게 많고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를 추상화해서 현재 이용하는 그런 유엑스들 뭐 현재 뭐 온라인 뱅킹이나 혹은 뭐 지금의 카드 결제처럼 쓰도록 한다면 그러면 또 왜 굳이 비트코인을 왜 써야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계속 이렇게 돌고 돌아서 아직까지 저는 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한번 같이 뭐 답을 알아가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이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막 정긋 정긋 쓰 중국